10일 오후 1시 기준 하루 동안 2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 확진자는 모두 1114명으로 늘었습니다. 12월 들어 매일 두 자릿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모임에 의한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는 4명이 추가돼 모두 164명으로 불었습니다. 댄스 동아리발 확산도 심상치 않습니다.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1079번과 같은 동아리 회원 6명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확진된 회원들은 지난 6일 결혼식에 참석해 같은 건물 24층 뷔페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식 이후에 뒷풀이 등에서 식사를 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불량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금 관련 접촉자들을 확대하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 내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11기장군의 한 초등학교와 금정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모 보험회사 직원 5명이 무더기로 감염됐고 동구의 한 유흥주점에 들렀던 3명도 감염됐습니다. 부산시는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주간의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가운데 행정기관의 업무 중단 사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보훈청은 제대 군인 지원센터 근무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체 근무자 89명 중 85명이 자가격리 조치돼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